자, 여기가 이번 무도 회전이군요. 고고, 함 해보자 이거가. 자, 여기가 다음 무도 회전이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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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가 그럼 무도 회전이군요. 시브로스 걸기 시작했을땐요. 이 점은 전혀 전환이 되었습니다. 그래도 이번에는 패스는 안됩니다. 이 점은 정상화는 지나로 다시 1,000대 최종의 기술을 주기 때문에 정상화는 정상화가 되어있습니다. 여전히 각종의 변화가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 시작되는 점은 전혀 다른 점은 정상화가 되어있습니다. 오늘의 춤은 여기까지입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